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 설치하고요 네 팔씨름 버즈킹 바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제폭격기와 그리고 사귈기 여기 이제 손을 좀 풀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는 여러분들 엄청 세신 분들이 많아요 시청자 오르는 거 봐라구요 물론 그 저 때문일 거예요 어 흔들려 어 역시 역시 여러분들 서기 조금 이따가 1승하면 여러분들 저희 트월킹 계속 보여드릴께요 서면에는 핫하다고요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돼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형님이 오늘 형님이 좀 심판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 서면에는 핫하네 하는데 여러분들 엄청 핫합니다 야 오늘 소주 한잔하고 싶네 어 하구가세요 하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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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공짜 누구나 가능해요 잠깐만 잠깐만 어 두 손만 어 두 손 남은데요 두 손 남은데요 mensen 자 누구만 다치지 마시고 잠깐만 잠깐만 형님 팔씨름 영화보고 딱 나오면 바로 하면 되겠네 저 도전폭격기입니다 저 김영환 자 여러분들 이제 팔씨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무나와서 즐기시면 되니까 부산 계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현재 부산 서면 나이키 앞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점. 사상 전체가 다 말씀하세요 24살 와 좁다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자 손잡으시고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만 모르지 모르겠네요 잘 들려요 여러분들? 마이크 꺼낼까? 야 이 새끼야 아니 엄청 세신데 이게 목도 안 품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팔씨를 몇 번 하고 오셨죠? 아니요 팔씨를 배우셨죠? 아니요 팔씨를 영화 보셨죠? 팔씨를 영화 보셨죠? 팔씨를 영화 보셨죠? 영상 끔칠 수도 있다 자 이제 손만 한번 잡아볼게요 파이팅 자 잡으시고 자 손보 잠깐만요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지면 좀 더운데 아니 안집니다 어차피 몸부리니까 몸부리니까 자 아직 방송 시작 안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씨를 영화 보고 오세요 야 하하 야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하하하하 자 팔씨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팔씨를 하세요 자 왼손 왼손 잠깐만 아까 오른손이죠? 오른손 어깨 잠깐 대기 그러면 왼손 잠깐만요 지금 원피스 상디 따라 하시는거죠? 하하하하 지금 모자 좀 작으신거 같은데요? 아니 모자를 왜 지금 모자 이렇게 쓰신거죠? 아 모자를 원래 이렇게 쓰신거죠? 오른손 오른손 어? 저 친구 아는데 얼굴 봤는데 이분 엄청 잘해 어 이분 아는 사람인데 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스무살이요 스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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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살이랍니다 어 20대20 어 20대20 어 어 나이키쪽이에요 자 서기씨 요거 세팅만 좀 하세요 야 마이크 설치할까요? 여러분 잘 안들리죠? 자 여러분들 어 외국인이셔 외국인? 어 외국인이셔 어 어 국적이 아니 근데 한국 사람인데 아 한국만 조금 오케이 자 자 자 오른손 잡으시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데 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기야 어 소리 좀 많이 질러라 그래 보기 검침 많이 해달라고 니가 좀 더 소리 좀 질러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보세요 아니 이 정도 버리면 안되나 이거 더 먹을겁니까 우와 이거 버리면 안되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 와 이거 어 그런거 있어요 소독차 냄새 따라가듯이 손이치 좀 제대로 해주세요 처음에 손이치 제대로 좀 해주세요 팔씨를 배웠다 배워보던 팔씨를 잘하시는 분이네 꺾였다 꺾이면 안됩니다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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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이제 꺾는거에요 자 시작 시작 오 오 자 현재 1행승 아 형님 여기 여기 이거 들고 가세요 자 우리 승사 승 야 아니 계속 하세요 계속 예 오셨잖아요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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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님인데 저번에 졌어요 엄청 강하십니다 이 분 자 이거는 제가 내가 하는겁니다 오케이 와 이거 드립 싸움 장난아니에요 자 자 우리 다칠경우 했기 때문에 제가 똥을 시킵니다 스크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랩 어 거제 보객님 예 이거면 한 두시간 알거 같은데 예 좀 나와서 다른곳에 가서 하세요 어 제가 하지 잡으세요 상품없지 상품없습니다 상품 빼야됩니다 상품 빼야되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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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으세요 준비 자 손목 시작 어이 뭐하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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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슬기야 잡아라 잡아라 다이 산지 하루만에 뽀사질뻔했다 우와 뽀사질뻔 안된다 우와 슬기야 이거죠 밑에 같이 잡아야되 와 이야 와 형이 요거요 형이 요거요 형이 요거요 형이 요거요 저랑 거의 15살 차인데 예 솔직히 여러분들 팔씨름은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진짜 와 자 요거는 풀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스톱은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빅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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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잡아야된대 슬기야 너무 꺾는데 아닌가 아 요거 이제 잡고 나면 제가 조정할거에요 제가 조정할거에요 너무 꺾는답니다 진짜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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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이 형님 잡고 잡고 잡으세요 잡으세요 손님 펴세요 펴세요 아직 아직 손님 펴세요 손목 잠깐만 형이 여보 보이세요 자 준비 여분 들려요 파일아 야야 엘브 파울 자 여기 엘브 파울 여기는 이제 잘 들려요 여러분들 마이크 파울 두 번 하면 이제 마이크 잘 들려요 토두려인가 추arb 그거 쓰네 지금 마이크 잘 들립니까 자 이제 여기 이걸로 이제 결판 짓겠습니다. 야 힘 돼지 아니다 새끼야 졸라 몸 졸라 좋다 임마 나가라 임마. 어 잘 들린다구요? 어 잘 들린다구요? 자 손목. 어 요거를 제가 드릴게요. 자 손목.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멘트들에게. 잘 들려요? 어 요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보여요. 자 손목 조금만 대고 손목 조금만. 예 요거 조금만 펼쳐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엘보 파워. 자 형이 엘보 파워. 참고로 엘보가 나가면 안됩니다. 엘보가 요거로 뭐죠? 예 내가 나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예. 나가면 안됩니다. 형이 엘보 영어로 노란색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손을 주셔야죠. 예. 첫소리입니다. 자 세번째봐 요거 이제 여기 어떻게 되든가. 여기 아니면 무승모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두근대 힘이 너무 비슷하시니까. 자 그릇잡으시고. 자 손목. 손목 병시고 손목. 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거에요. 준비 시작. 자 자 이거 아직까지 아직까지. 자 아직까지. 자 아직까지. 자. 모을 너무 내린거 아닙니까? 오케이. 모을 너무 내린거 아닙니까?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자. 스톱 스톱 스톱. 자 이게 왜그러냐면. 형사님 요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토두르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몸을 원래 팔씨로만 팔만 하는게 아니라. 몸도 같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두분은 무승부로 처리할게요. 이거 절대 안가다닙니다. 잠깐 떨어지고. 자 승리는 이 두분입니다. 머리 진짜 작고 잘생기신 분. 오 잘생기셨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아니 말고. 저쪽. 하하하하하하. 자 왼손이십니까? 네. 자 왼손 혹시 하실분. 왼손.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19살. 아 19살. 오케이. 운동부죠. 운동부죠. 아 네. 내가 새까만게. 운동 많이 하네. 운동 운동 뭐. 하고 있으세요. 야구 하고 있으세요. 야구. 사진찍은하다. 사진찍은하다. 이 친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야구선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의 야구선수뿐만 아니라. 야구선수가. 저 실례할게요. 하나 둘 셋. 기억해 주세요. 훌륭한 손수 되십시오. 자 왼손잡이죠. 두다. 야구. 자 22살. 19살. 다 야구. 오케이. 자 손잡으시고. 자 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스톱을 시킵니다. 야구선수는 사실상 이런거 하는거 안좋지만. 이렇게 하면 안좋지. 자 손목 오케이. 자 보시고. 이게 나가면은. 일보 파울이에요. 자 무자는 거꾸로. 네. 오케이. 시작. 어. 아니 가고 싶은 팀. 예. 가고 싶은 팀.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 불러주면 가겠다. 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팀인데. 자 왼손. 자 왼손. 우리 야구부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여기 여기. 어. 정부서요. 천천히 조심해서. 이야. 어. 어? 그 형님 아닙니까? 누구요? 모르겠어요. 옷 좋은 거 입으셨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형님? 스물일곱. 스물일곱. 잠깐 우리 카메라 한 번만 좀 와주시겠어요? 지금 형님 이거 잠깐 좀 보여드려도 됩니까? 초코파이에서 있던 그 문신. 정 아닙니까? 정입니다. 정 맞습니까? 자 잡으시고 왼손이시죠? 자 손목 조금만 펴시고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님 제가 근데 스톱 시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마시고 준비. 자 손목 조금만. 시작! 자 여러분들 다음 왼손이 괜찮아? 지금 왼손이 괜찮아? 왼손이 연승입니다. 자 왼손이 연승 갑니다. 자 다음! 아 나오셨습니다. 어? 유도? 유도선수 유도선수와 야구선수 아 개척팔 아니에요 지셔도 돼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19살입니다 지금 19대19에요 19대19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같은 경우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양손잡으시고 아 양손잡는게 왼손잡으시는게 어 이제 안오세요 자 손목 조금만 펴고 자 절대 여기서 진다고해서 욕하고 그러면 안되요 아시겠죠? 싸우면 안됩니다 친구끼리 네 준비 시작 으아아아 자 유보가 좋네요 아 자 친구분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행손 자 이쪽으로 아니 한번만 더 해보고 한번만 더 해보고 지금 3연승 지금 괜찮아요 아니면 좀 쉬고 이거 마지막 경기 지금 이 친구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아프리카TV 거제폭격기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리 형 누구야? 거제폭격기야 자 손잡으시고 닉네임 바꿔야겠다 자 손잡으세요 자 이거 손목좀 할게요 덩치가 좋아요 저 분은 잠깐만요 반칙입니다 이거 하면 안돼요 왜냐면 이거 기압을 넣으면 상대방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기압 넣으시면 안돼요 아니 덩치는 덩치는 산만한데 히야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힘이 또 많이 빠졌고 이 친구가 나중에 시간되면 여기 오세요 덩치에 맞게 기압을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야구선수 앞으로 또 훌륭한 야구선수 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하고 형님이랑 딱 하고 저 가면 안돼요 아 저요? 형님 헤이야 조심하셔야 합니다 헤이 아마 조심하면 되시 자 헤이 조심하세요 귀 맞고 자 손잡으시고 오케이 아 잠깐만 스위기야 헤이 10kg짜리 가방좀 뜯어주라 아이고 부끄러워 이거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손목 조금만 빌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차피 제가 스톱 시키는거에요 여러분들 80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손목 이쪽에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아 안된다 헤이 암 쓰셨어요 헤이 암 써보세요 영환아 우리도 고암 한번 보여줍니다 네 자 손목 조금만 삐시고 손목 조금만 삐시고 손목 조금만 오케이 준비 시작 헤이 암 아하이 오케이 헐렛복격기 승 자 다음 왼손이나 오른손 하실 분 왼손이나 오른손 자 왼손 오른손 오케 오른손 나오세요 자 오른손 하실 분 자 여러분 돼지 돼지 자 나오셔가지고 몇 킬로 십니까 몇 킬로 모르겠습니 몇 킬로요 130 30 나이가 몇 살 잠시만요 이형님은 작은 자랑 좀 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잡으시고 오른손 오른손 나이가 21살 나이가 23살 지금 두사밖에 차이 안나고 몸무게가 20kg 차이 납니다 자 오른손 손잡으세요 야 자세 하나도 안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일단 좋고 그리고 아 잠깐만 겨울입니까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 다칠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때는 제가 끊습니다 자 여기 손목 조금만 뺄게요 손목 조금만 뺄게요 오케이 자 손잡으시고 그립하세요 잡으세요 잡으셨습니까? 자 손목 조금만 뺄고 준비 시작 자 스톱 오케이 슥 와 엄청 세시네요 누가 좀 말아주죠? 방송 많이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른팔 다른 분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른손 다음분 어 두고 아니 원래 세신데 원래 세신데 이분이 엄청 세신가봐 아 이분이 엄청 세신가봐 아 이분이 엄청 세신가봐 야 매니저님 목소리라고 잘 들려요? 설기 한번 잡아 드려요 어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보다슴버 스윙스 다이머 아 저요? 아니 아니 저거 저쪽에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손 잡으시고 자 손목 조금만 펴고요 오케이 잘 들린다고 그립드립 오케이 잘 들려요 준비 시작 잠깐만요 자 스톱 잠깐만요 아니 방금 이분이 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갔다 왔거든요 다시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고정적인 이게 엄청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손잡으시고 그립하세요 아니 손에 땀이 엄청 많으시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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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영장입니다 야 자 손잡으세요 자 여러분들 신발은 나이키죠 나이키 아님 날씨 있습니다 나이키 또 사장님께서 준비 시작 오케이 슥 아우 승 나이스였습니다 자 다음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왼손 오른손 내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우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하실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왼손 해볼게요 어 해보세요 왼손 하실분 어 나오세요 야 왼손 야 야 나 나오시면 됩니다 서희가 행 가방에 삼각대 조화봐 예 어 예 왼손 삼각대 어 예 왼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완 고맙습니다 아완 고맙습니다 상각대 삼각대 어 아 이거 없다 이거 줘봐봐 네 없다 없나 홍국이 형 거 있지 않나 아니 여자친구 아니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강하게 부정하시대 그렇게까지 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두 분이서 왜 나오신거죠 아니야 아는 선배라서 어 다 그렇게 시작하죠 예 왼손 잡으세요 저희 와이프랑도 저도 아는 선배로 시작했습니다 예 주먹밥 화이팅 야 누구 화이팅요 하하하 자 오케이 자 손잡으시고 자 아 오늘 서면에 이쁘신 분들 많다구요 예 엄청 많으십니다 놀러오세요 서면에 다시 한번 오세요 이게 안되인다고 해서 진행이 아니에요 자 준비 시작 오 와 와 와 자 1연승 1연승 80연승 하시면 100만원 드립니다 어 나오세요 우와 잠깐만요 아니 직업이 닌자씨입니다 아니 얼굴이 나오시면 안돼요 어 야 잘생기셨다 아니 다시 썼어요 어 야 야 잘생기셨네 몸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체 해보세요 하체 얇네요 예 여기 뭐 넣었어요 잠깐만요 어 와 이야 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지금 힘 좋으시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야 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런 분이 질 수도 있거든요 어 갑자기 벅차게 되는 바 자 자 자 자 자 눈빛 자 이 친구 어깨 아니면 발꿈치 하나 나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혹시 도전하신분 안계십니까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까 자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지금 직업이 어 똑같은 메이커입니다 어 어 어 친구입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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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시겠습니까? 왼쪽, 왼쪽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번엔 가방을 잠깐 여기로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이분 누구시죠? 헤라클레스 형님 힘의 상징 와 졸라까리하다 하얗습니다 헤라클레스 여러분 장난이죠 모자 이거 참을 뒤로 조금만 해주세요 모자는 현재 왼쪽 분이 더 좋은 겁니까? 오른쪽에 더 좋은데 지금 딱 좋아요 살살 제가 끊습니다 손 조금만 펴시고 준비 시작 와 다음 2연승째죠 5연승까지 아직 괜찮으신 것 같아요 5연승 하시면 저희가 번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3연 먼저야 저희 박수 쳐 드립니다 박수 엄청 쳐 드립니다 야 잠깐만요 우와 오른손 작성인씨 빨리 세팅 좀 야 형님 야 바지가 많이 찢어지셨네요 우와 형님 멋진 분이신데 야 옷걸이도 멋지시고 오 저희도 드립니다 왜 왜 안팠어요? 분모 등목 빼는줄 알았어 ino наход거나 오셔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멋진 분이 즐기고 가세요 바지겠지 바지겠지? 어 형님 어 이거 나이 좀 어 왼손에도 방법없어요 아 아무런 생각만 해가지고 자 왼손 오른손 상관없으니깐 왼손 오른손 자 이것 좀 조금만 들어봐봐 어 일단 조금만 들어 자 남성분들 좀 보세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어요 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힘 좀 할게요 한 번 보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80년부터 주변에 몽실 친구예요. 비제설기님 자기 자랑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몽실처럼. 여기서 하세요. 다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자기소개 갑니다. 내 자랑. 니 소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몽실처럼 부드러운 남자. 내 비제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져주세요. 박수 한번만 보내주세요. 졸라 유연한 친구입니다. 별명 연체예요. 다치지 말고.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준다고. 받아주시라고. 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주시라고.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받아주셔야 돼요. 이 말 원래 없어요. 시작. 와. 잘 받았어. 엄청 자연스럽게 잘 받았어요. 좋았어. 흥무기 형 한번 해보시죠. 저요. 한번 하시죠. 이분 됐나 세네. 4연승이니까. 3연승이죠. 4연승. 4연승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네. 오. 야. 형님. 배 좀 넣으세요. 야. 태아 쪽 나이키. 앞이에요. 와. 근데 몸이 엄청 좋으시네.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세컨은요?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받아볼게요. 네. 여자 많은데 여자 좀 시켜. 야 이놈아. 여자분들은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 자 받아볼게요. 그래서 그래. 지금. 아하하하. 아니 힘이 좋아. 이게 사실 배우셨죠? 아 방금 이게 손목 덮는 거를 제가 일부러 한번 나와봤어요. 엄청 잘해요. 아하. 자. 마지막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장이 왔습니다. 아 저는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아 예. 네. 여러분들 이제 거제 뽑기 올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을 지금 몇 년 하셨죠? 어. 4년? 평생 했네. 평생. 평생 했네. 평생 운동을 보고 담았네. 그렇죠. 운동을 4년 동안 했어요. 평생 할 거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발둑. 하하하. 참네. 하하하.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살이요. 아하. 한참 동생이네.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아직 여러분들 아직 세상 모르고. 일단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받아보니까 근데. 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쉽게. 쉽게 상대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제 뽑기. 그리고 이제 26살. 우리 청년.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준비. 시작. 쏙. 요거는 다시 지금 이렇게. 자. 다시 지금 영화만 보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원래 힘은 또 되어있으니까. 자 거제 뽑기 승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큰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힘도 많이 빠지고. 방금 저랑 상대하면 힘 많이 빠지셨어요. 유튜브에. 어. 헤이스나무를 올려도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팀을 안 쓰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우리 다음 또. 자. 윈성으로도 다가 놓고. 우리 여성으로도 다가 놓고. 뭐 1위나 오노. 어. 아 형 죄송해요. 아. 아 형 죄송해요. 아 이렇게. 어.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시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나 하셔도 돼요. 하실 분. 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자 하실 분들. 나중에. 나중에 없어요. 지금 하세요. 네. 한번 하세요 형님. 네. 한번 하셔도 되는데. 술. 술. 그렇죠. 근데 맨정신이신 것 같은데. 예. 회수 오빠 좀 번 줘주세요. 좀 비싸겠네. 자 여러분들. 여성분 하자구요. 어. 형님 한번 하세요. 예. 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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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팔씨를 마신 분 오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오세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하시지. 지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오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오. 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팔씨름 오른손. 오른손. 오케이. 자. 오른손. 오세요. 자. 인터뷰 하세요. 오케이. 아니 형이. 어디 사시는. 몇 살 누구시죠. 26살. 부산 사는. 양태양이라고. 오. 야. 목소리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귀여우시다. 래퍼시죠. 래퍼. 아. 오케이. 아. 엄청 귀여우신데. 26살이랍니다. 8살이요. 8살. 아.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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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왼파들하고 계셨어요. 하시네요. 네. 자. 우리 호흡이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참가자가 많이 없네요. 오늘 보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참가자분들이 많이 없네. 오랜만이고 난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팔씨름 버스킹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차차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문성진 샌들장님이 없지만. 저희도 뭐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할테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어. 봐주세요. 자. 자. 다음번. 돈을 하신 분 없으십니까. 오른손. 한 번 하시죠. 오른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 친구. 아니 지금. 이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아니. 따봉을 어디다 하신거죠. 네. 따봉을. 아. 디비디방에도. 따옹 말리시길래. 아. 디비디방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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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배운 거 맞나요. 잘 못 빼왔어요. 아. 아니 뭐 팔씨름 말합니까. 아니면. 아. 잘 못 빼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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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손목 조금만 삐고. 준비. 시작. 오. 엘보. 엘보 파울. 엘보 파울. 엘보 파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이 엄청 길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엘보 파울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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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 이름 부른거 같은데. 준비. 시작.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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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방송에 공부하신 분들. 아프리카 TV. 거제 폭격에 검색하면 되거든요. 예. 거제 폭격이요. 거폭이라고 해주세요. 아닙니다. 거폭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자. 보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형님. 자. 이런 점심이 정말 세거든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몇 살이세요? 23살. 23살. 왜 이분은 10시 20분에 알람이 울리죠. 그 다음에. 10시 20분이면 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자. 준비하시고. 이분 살짝 옆모습이 유노윤호으로 살짝 닮은거야. 누구야? 유노윤호. 저도 그렇게 닮은거야. 오. 많이 닮으셨다. 유노윤호가 한 바다 안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은 자세가 안 좋으신데 엄청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니치가 엄청 길어요. 준비. 시작. 와. 너무 웃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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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쉽기는 Jorge- 의사는 몇살 누굽입니까 형님? 부산산은 27살 평소에 목소리를 속삭이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목소리를... 아리하다 멋있다 여러분들 중년친구님 인사 그만해라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생입니다 생 생방송이에요 팀이 많이 풀리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80연승하면 제가 100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이분 또 운동하셨네 와 패스 몇년차? 2년 2년요? 누구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런거 안해야되는데 어떤 년요? 80연승 100만원 왜요 또? 아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네 잠깐만요 어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담아있기때문에 어느정도 딱 됐으면 이게 안된다고 해도 지는거 아니에요 자 20조금만 피시고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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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흑끼고 흑끼고 우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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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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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감탄을 했어요 우와 아 지금 이분 이제 원래 무승부로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일정이 그렇게 빨리 일정이 그렇게 빨리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분만 일정이 있고 친구들 시간 괜찮거든요 아니 형이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오늘 만나고 계십니까? 여자친구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여자친구 아 눈빛만 받아 눈빛만 받아야겠다 아니 나오면 안되죠 여자친구한테 어 미래의 아 미래란다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사랑의 편지 영상 영상편지 네 결혼하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런생각 빨리 가시지 마세요 하하하하 야 결혼요 쉽지 않습니다 어 결혼 쉽지 않아요 어 결혼하실때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희가 사회하고 축가 저희 전문이거든요 자 손잡으시고 이야 결혼하자 자 지금 헬스 2년동안 하신 분 네 친하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 탈팀 이 형님은요 술을 20년동안 드신 것 같은데요 봤습니까? 지금도 술을 좀 자 문의보다 금목거리가 굉장히 얇아요 예 자 손잡으시고 자 손목 조금만 드세요 서면회에서 주말에만 안하고 다른 데도 하지 이제부터 버스킹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빨간색 구두님 시작 오 저 여기서 아까 살아났거든요 와 자 등도 앨범 파웃 와 이분은 아니 이분은 질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딱 땡기시네 와 잡초 같네요 잡초네 세기시네 밟아도 밟아도 와 자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슬기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 예 예 오른쪽 볼 리치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간색 구두님 인터뷰죠 그만해라 인마 이쁜거 안다 나도 인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빨간색 구독도 없나 어 없네요 자 자 자 자 자 자 일어나라 일어나나요 자 다칠 것 같으면 그만입니다 예 자 이영님 와 국외왕자 국외왕자 이야 이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럿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힘 다 뺀 것 같은데 예 자 다음 우리 오른쪽 하실 분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야 자 저 자 원빈보다 머리가 작으십니다 예 어 잘생기신 분 아니 인터뷰하면 가야죠 네 괜찮아 어 미안해 어 괜찮아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인터뷰하면 혹시 네 장인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맨날 김해에서 온 황병태라고 합니다 와 팔씨름 때문에 김해에서 오신거에요 황병태요 감사합니다 예예 팔씨름 때문에 오세요 아 볼일이 있어요 볼일 네 팔씨름 볼일 나이트 가시려고 아니죠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오 자 김해에서 넘어오셨고 나이스 황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기가 있어서 욕을 못하겠네요 연속으로 하면 먼저 항상 힘 빠졌는데 야 이 새끼가 뭐 시합하나 인마 그냥 재미로 하는기다 인마 좀 뭐 뭐 뭐 욕을 해서 한번 인마 욕도 새끼 골고루 할지도 모르는기 나가 인마 새끼가 자 손잡으시고 아 이렇게 손잡으시고 준비 시작 아 아 야 야 야 야 근데 밥 풀리셨는데도 잘하세요 와 근데 일반 사람보다 목이 한 두 배 정도 길어요 네 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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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배우셔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약하죠 이렇게 다 붙여서 하는 건데 그 팔씨름 네 그 팔씨름 거제폭격기 강좌라든지 검색하시면 팔씨름 검색하시면 잘 배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팔 괜찮으세요 출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2연승 빠르게 했는데 이분은 계속 고수만만 가고 네 이분 오늘 거의 제가 볼 때 아 오른쪽 네 어 형님 다 붙여 있네 야 오 거제 아니고 거제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오 오 야 팔씨름 유명하세요 아 근데 형님 저번에 오셔가지고 팔씨름 했는데 유튜브에 군인 안 올라왔다고 저한테 방금 짜증버려서 아 짜증버렸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난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 그 형님 닮으셨네 연예인 그 굴랄라 세션 어 그래 굴랄라 세션 그 사람 아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굴랄라 세션에서 삐살이 많이 냈던 분 이야 여기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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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좋네요 이거 이야 맞죠 맞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준비 안됩니다 이거 자 현장에서 보는 중 아 땡콩니 뭐 쏘세요 이게 여기 되어있다고 진흥 아니고 이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단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동시킬거에요 아프리카 bj는 여러분들 이런 제품에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신입 bj는 여러분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니 힘드네요 그렇죠 형님 계속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와 와 와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와 세다 와 와 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된나 된나 정말 오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주위에는 잘하는 색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이 와 형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 놀래라 잘 있어요 받으러 오신 분이잖아 아니 30초만 30초만 아니 형님 인터뷰 가능합니까 형님 어 형님 기가 엄청 크시네요 형님 화이팅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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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장난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멘트는 상가하겠습니다 하하하 야 우리 울랄라 세션 형님 울랄라 세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업으로 끄겠습니다 내일 안해요 내일은 쉬어야죠 파울로 처리합니다 파울로 처리합니다 이거 빠지면 파울로 처리할거고 구건되면 아웃될거고 이게 여기 돼있다고 이게 지구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자 준비 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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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야 인터뷰 잘 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형님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연승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5연승하시며 제가 스폰 받고 있는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중에 연락처 주세요 안 받을 테니깐 자 여러분 제가 화장품 드릴게요 화장품 자 이것도 30초요? 아니 힘드시면 나중에 소리 괜찮아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엄청 세시거든요 지금 현재 아 내가 목소리 좀 나오면 여러분 소리도 치고 할건데 아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친구 수고해요 자 이거 타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시면은 아웃 처리할거고 이게 연기된다고 해서 이기별적으로 대개가 아니에요 타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출겁니다 준비 시작 자 5연승 갑니다 야 친구야 멋있다 친구야 멋있다 다시 한 번 받아주십시오 야 어떻게 멋있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친구끼리 너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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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와 5연승하셨어 5연승하셨습니다 네 나오는데 자 자 오연승하셨거든요 기대됩니다 지금 이번에 다섯번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아 자주해요 연락주세요 카톡으로 시작 오 야 이분 뭐야 우와 뭐야 야 이분 지금 배웠보니까 아하 잠깐만요 아니 주작 같은데요 하하하하 만약 치는건 너무 주작 같은데요 아니 왜 치고나서 점프를 하셨죠 야아 알아온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분은 지금 연습을 하셨고 이분도 좀 세시니까 아 다 친구 아니에요 응 친구죠 남진 위치에 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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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끝났어 그래서 빨리 끝났구나 카톡 6322228입니다 63222282 여러분 5연승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시고 댓글 해주세요 자 우리 울랄라세션 형님은 형님 번호 좀 받으세요 제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5연승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5연승하시겠어요 아 해볼게요 어 그럼 친구가 5연승 아 친구끼리 왔는데 또 이분만 또 1종이 있으신거 네 오케 5연승 번호 따세요 혹시 번호 좀 제가 화장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네 오야 한개도 안좋아시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상품은 들고 와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아 상품은 들고 와야겠다 제가 스폰 받고 있는거 뭐 새우도 좀 들고 오고 어 여러가지 좀 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울랄라세션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예 자 세기야 니가 마이크들고 왔다갔다 그려 알겠습니다 어 형님 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인터뷰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인터뷰 자 자기도께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고 먼저 하세요 아까 어 자기도께 간단하게 스물리곱살 장태형이에요 네 어디서 오셨죠 어 구미에서 왔어요 구미 어 구미에서 부산의 매력은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세가지 정도만 어 여자들이 이쁘네요 여자들이 너무 안 갖다 붙여도 됩니다 네 여자가 이쁘다 아니 여자 이쁘고 당연한거니까 자 여자 이쁘다 그리고 두번째 매력 야경이 이쁘다 야경이 좋다 야경이 좋다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이 부산에 있어서 좋은거 어 친구들이 부산에 있어서 좋은거 아 친구들이 부산에 있어서 그냥 부산이 좋다 역시 부산을 사랑하시는 구미 아니 그러면 오늘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오늘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지금은 없다고요 아 오늘은 없다 네 오늘은 없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자기소개 조금 빠르세요 네 23시에 광주에서 놀러온 김동현이요 광주요 아 아 반가워라 아니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부산분들은 많이 없어요 네 지금 다 연휴다보니까 어 자 이제 자기소개 했고 자 5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5연승하면 이분들도 화장품 받아가십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5연승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후계 스킬을 좀 쓰고 있으시고 자 손목 조금만 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상태 기다려요 아 잠깐만요 근데 형님 계속 어디 보시는거죠 네? 뭐 보시는거 있으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계속 뭐 호급을 초량님 10개 감사합니다 초량동 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대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톱시킬 겁니다 자 손목 조금 자 손목 조금 자 손목 조금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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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 그대로요 준비 잘한다 잘한다 야 아 형님 야 야 자 손목 조금만 준비 시작 오 오 야 오오 오해 오해 와 오해 오해 근데 왜요? 에이버 파울이었던 자 빨리해 일단 뭐 그냥 넘어가서 오늘 에이버 파울인데 전문가님들 눈 감아주세요 오해 잠깐만 이 형님 하시는 배우신 분이다 여기 좀 가려주세요 하시는 배우신 분이죠 아니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거제폭격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팔씨름 챔피언 많이 사랑해주세요 관계자가 우리만 홍보하자 일단은 니가 홍보 좀 해놔 초라니 여기가 호흡 뭐야 뭔데 아니 아니 형님 꼭 그렇게 호흡을 잡으셔야 됩니까 와 진짜 세신데 와 일단 1연승 와 진짜 세시다 그리고 진짜 센 사람들이 한다는 훅 와 형님 와 근데 5초 전에 뒤로 지나가라 했는데 5초 전에 5초 전에 뒤로 야 우와 자 손쓰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땡기는 게 엄청 세대 사실은 배우셔서 잡기부터 유리하게 잡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형님이 준비 시작 3년승 자 이제 몇 년승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주의 좀 줘라 저 사람 배운 사람이네요 사실 배우셨습니까? 아니 안 배웠대요. 지금 우린 양측에 맡길게요. 진짜 배웠으면 3년간 재수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상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여기 팬이에요.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게 잘하네. 영상 5분만 봐도 세지네. 옷 봐라. 안겠지? 어깨를 일자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어깨 일자. 다친 것 같으면. 다친 것 같으면. 다친 것 같으면. 이분은 탑롤을 사용하시는데. 열었어요. 어깨를 모으네. 줬어요. 모았는데. 형님. 형님. 일단 이 형님 인터뷰 한번 가고 갈게요.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33살에 통영사람이에요. 뭐라고요? 33살에 통영사람. 아. 33살에 통영사람.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원래.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놀랐어요. 친구들. 그냥 놀러. 아 우리 친구분들 어디 있으세요? 아 우리 친구분들. 그러면 우리 이분들이 전부 다 33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하하하하. 와. 저보다 1살 형님이시네요. 하하하하. 형님. 여기. 아저씨 담배라고요. 어. 선미님. 담배는 조금. 저분 나중에 한번 모셔볼게요. 저거. 자 여기 오신거 같은데. 자 우선은. 여러분도 33살 형님께서 어디가 오셨다고요. 형님. 통영에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 후전자. 여기 오시고. 인터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분 담배 핀다고 해서 제가 정지 안 당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담배 나오면 안되죠. 자 형님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자 그만 그만.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얘기 그만하세요. 일반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몰랐겠지. 자 손잡으시고. 이쁜이 어디갔냐 가리지마라 하는데. 오늘 여기 제일 다 이쁘신데요. 다 이쁘시네. 자 좀 조금만 볼게요. 준비해 시작. 와. 여성 분. 아 여성 분. 여성 분. 잠깐만요. 배 잌 태 늘어났는 겁니까. 아, 네. 늘어남아요. 스타이 멋지시다. 자 여자친구한테 한 마디. 사랑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네요. haul 이겨. 이겨. 사랑합니다. 어 이겨. 이겨요. 이겨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조금만 조금만 확실히 봐주세요 재미있다 이거 준비 시작 안겨 괜찮아요 아니 이 형님부터 이 형님부터 줄 있어요? 줄요? 그냥 하시면 돼요 눈치봐 가면서 잠깐만요 이 분은 제가 한 판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찍어 만유 만유? 한국말을 했네 어 몇살? 몇살? 26살 아 아 잠깐 손이 어떻게 크노 우와 통을 쏴 어 이거 잡아야 돼 아 이거 잡아야 돼 왼손 이거 잡아야 돼 아 잡으세요 어 이거 잡자 이렇게 가야될 오케이 잡고 오케이 jeg 우왕 왜요? 좋아좋아 왜요?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자 그리고 모자 여기 장만 자 건복 살아있네 죽진 않았죠 잠깐만 준비 시작 와 엘버파우드 아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빠졌어요 와 진짜 세시네 아니 원래 이렇게 힘이 셉니까 어 10연승 아 죄송합니다 몰라 뵀네요 와 10연승 오오 오케이 자 형님 제가 5초 전에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 뒤쪽으로 아니 그리고 형님 말고 다른 부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 계속 불서해있어요 여기 뒤에서 먼저 하자 괜찮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연승이죠? 지금 2연승 3연승 지금 3연승 3연승 5연승 얘기하면 제가 이 분은 링크가 다 깨지는데도 진짜 세시네 그냥 그냥 세신거네 와 이 분은 잘하시는 분 이 분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링크가 깨졌어요 전문영어인데 깨졌는데도 이걸 돌렸어 한국말 사실은 배우신거 같은데 영상으로만 아니 그냥 원래 힘이 세신거 같은데 배우는저부터 자 나오셔서 찍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등짝 켜가지고 이분 심상치 않습니다 스텝 다리 다리 어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이거 기술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신거 같은데 잠시만요 우와 시작 잠시만요 눈싸움 하라고 안했습니다 할시름 하세요 눈싸움 하라는거 아닙니다 야 사실상 사실상 여러분들 다리 이거 하지마 죄송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우와 지금 지금 한승이죠 와 한승씨 계속 훈렴하고 있네요 자 우선 지금 5연승 일단 5연승으로 달성을 해보십니다 10연승 10연승 오늘도 한번 찍어볼까요 10연승 오케이 오 히이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네이스트 오 넥스트 오 이영님 잘생기셨다 시작 자 오 오..오오 어! 잠깐만요. 뭐..뭄나요? 예 잠깐만요 exist 개고나 자, 여러분들 팔슘 preliminary 하실분들은 앞쪽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잠깐만요. 앞에 서. 포켓기님. 네. 이 두 분 아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형님. 아는 동생. 몇 살? 21살. 27살. 자 이게 두 분이 타고 가시는 형님이네. 딱 보니까. 지금 현재 6연승. 굉장히 잘하시네. 맞죠? 6연승. 6연승. 10연승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제게 사기 좀 엄청 부탁드립니다. 이거. 방금 받으면 90입니다. 방금 받으면 80입니다. 방금 받으면 90. 이거. 안 보이시죠? 알 수 있지? 이걸로 보세요. 다 같이 뛰어내. 스윙하. eping stupid. 한 수 있지? amen. 있다 가시다. 한 수 있지? 오른팔 보고 왼팔하세요. 거짓. 어 Да. hare 무 와 이 형님 마스크를 명의 이기네. 정. 일 때 다 깨졌는데 지금 hinten 서 эhhh, 와아아아아와. 와 아 형님 힌리 많이 빠졌어. 힌리 많이 빠졌어. 힌리 많이 빠졌어. 아 이분요? 네. 슬기 니가 보고 따라. 연락처. 연락처. 아니. 오른손은 김범수라고. 아니 김범수 아닙니다. 잘생겼습니다 오른손은. 고이. 네. 고맙습니다. 링크가 깨졌는데도 진짜 세네. 나중에 바툼 보내겠습니다. 자. 다음 아신분. 오른손. 들어와 들어와. 어? 잠깐만요. 이 분. 저. 요분은. 설기씨가 나중에. 예. 설기씨 한번 하세요. 우리 이 형님 좀. 다음. 요친구다. 아 근데 인형같이 생기셨네. 네. 오. 자. 번호 대놓고 얘기한거 아니에요. 그거. 저 형님이 좀 센스있게 번호 다르게 얘기한거야. 자 지금 현재 1연승. 1연승. 어? 어? 왼쪽 봉준이 아닙니다.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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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와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기도 유튜브 각 좀 나오게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오. 아. 생략. 생략하세요. 네. 아. 독이. 독이 좋죠. 네. 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오. 그렇게 보이네요. 손 씻으세요 나중에 선생님은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오셨죠? 어디서 오셨죠? 네? 아 프랑스에서 한국어라? 아 프랑스 좋죠? 자 손잡으시고 야 외국 공부 좀 해야겠다 자 준비 레디? 고! 석이 못 알아듣긴데 야 여러분들 석이 영어 좀 공부했네 레디 꼭 알아듣네 우웅이 나와라 나와라 자 다음 다음분이 계시니깐 형님 나오시고 2분 자 후보님 자 인도뷰 해주시고 자 2분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 완전 순수한 영어 순수한 인형같게 생기는데 나이 어떻게 되세요? 스물살입니다 스물살 이제 제가 중요한건 운동을 좀 하신거 같은데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좋아하는데 무릎이 장애라서 운동을 못합니다 아 무릎을 좀 다치셔서 지금 운동을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조금씩 다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스무살 친구가 스물살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부산역 쪽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역? 네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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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터뷰 한번 갈까요 지금 바로?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나이는 23살이고 서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서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석 정리하시는 분이네 자 한번 이제 보자 친구들 응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빠지면은 이거 좀 빠지면은 파울 아웃으로 처리할겁니다 준비해 시작 자 또 엘브 파울 이분은 방금 빠졌죠 이번에 한 분 더 빠지면은 네 원래 오른손잡이 으두쎄시만이고 어 맞죠 와 정말 센거네요 네 한 분쎄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다칠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오른손 말고 나중에 왼손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차라리 왼쪽으로 하세요 아 아 아 그럼 왜 나오셨지 아니 아 다시 왼손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자 오른손 한번 더 어 여기 나오세요 자 여기 나오고 저쪽으로 나오세요 오신분들은 이 뒤로 오세요 오케이 야 잠깐만요 니 나와봐봐 니 이리와봐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씩 얘기하고 홀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나가셔도 되죠 내 땅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이다보니까 뭐 욕하지만 뭐 존나 세네 이런 단어 말고 와 엄청 세네 뭐 저렇게 배우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손잡으시고 준비 시작 음 요 자 다음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형님 이런 딱 answers 1번 이리로 돌아다. 아니,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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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이 땅도 아닌데, 괜찮지. 저희는 지나가는 건 상관없네. 삼각대가 붙들어질까봐. 3연승 하셨죠, 지금? 2연승 했어요. 정확하신 분이네. 야, 오늘 핫 이슈도 안 봤는데, 천명 돌파했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나 하나 주면 괜찮 괜찮 생각하지 말고, 마시고, 추천 제게 살게, 아무 순간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남넘풍도 한 개씩 부탁드릴게요. 평가에도 부탁드립니다. 아, 오케이. 자, 손목비 씨. 이분이, 이제 타방송에서 발씨름을 시리면서 하신 분. 준비, 시작! 자, 아실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와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이분 하고 싶다고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네, 바로 할까요? 호호싱! 여행 나왔네요. 호호싱 좋다. 야, 전화 아닌데? 야당때도 합박지 못한다. 호호기라면 하시면 좀 아시는 분이네.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꾸 이거 치웁니다. 어, 이게, 여기 대이면, 오케이? 배고버스 피 한 번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손목비 씨고. 12연승 하셨군요. 레디, 도! 오! 자, 깜짝 Zakshok escrito.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시 할 거예요. 네, 형님, 사이 좀 돌려줘. 네. 자, 잠시만요. 사이점 당길게요. 됐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이거 팔굴집 뜨시면 안됩니다 떨어졌어 이분 진짜 쎄시네 진짜 쎄시네 친구에요? 형님 어떤 친구죠? 술 많이 먹고 그냥 힘 밖에 쓸 줄 몰라 힘 밖에 없다 무식하게 힘만 쎈다 이거 말이겠죠 잘생기셨는데 가자 됐다 정신 뭐라 했다가 또 자 민 자 합사만 하시고 바이바이 박수 바이바이 자 4연승 하셨죠? 지금 4연승 4연승 자 우리 어디요? 좌측 상단 박지선이라고요 없는데 형님 형님 이 정도면 힘도 좀 많이 빠지셨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쎄시네 기본적으로 쎄시네 혹시 어디사는 몇살이십니까? 반송이사는 44살입니다. 윗반송이사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목적이?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 우리 아버지 5연승하시면 제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5연승 무조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뒷쪽으로 뒷쪽으로 뒷쪽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운동회에 들어가세요. 아 안돼요. 사실 경우가 있으면 혹시 이거 다 낳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을 아침부터.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니까. 한 번 해볼게 할사람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 밑밥 깔고 있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소리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하지마세요. 밑밥 까는거 아닙니다. 준비 시작. 아빠 2연승. 아빠 2연승. 아빠 2연승. 그런데 왜 시끄럽노. 아 시끄러워도 되겠다. 다같이 뛰어다 와. 여러분들. 야 격투기 참 열리나. 야 저 차 타고싶다. 가자. 우와. 우와. 자. 차 모으고. 옆에서 아빠가 이랬어요. 우와. 44살 아버지.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연승이고. 아 2연승 맞나? 네 2연승 맞습니다. 현재 2연승입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아바 2연승이나 하셨어요. 화이팅. 아 3연승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우와. 자 지금 오늘 5연승이다. 지금 쭉 나왔죠. 네. 와 다음 하신 분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잡이. 오른쪽 잡이. 이야. 그런데 잠깐 입은 좀 긴장되는데. 마이키도 입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저희가 나의 길을 좋아하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가죠 자기소개 두 분다 세기야 먼저 이쪽으로 이번부터 자 자기소개 24살 서동에 살고 있는 정원대라고 서동? 좋지 서동에서 오셨고 지금 쌍꺼풀은 본인꺼입니까? 짝짝인거 보니까 본인꺼 맞아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미래의 내 여자친구 이상형 간단하게 이상형 아담한스타 본인이 아담하기 때문에 120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두번째 매력 이상형 이쁘면 좋지 그리고 마지막 나야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고 그거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자기소개 스무살 개정에서 온 조남욱이라고 조남기 조남기 조남자에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손잡으시고 끝입니까? 싫으신거에요 네 손잡으시고 손잡으시고 일단 스무살이기셨어요 자 요거 한번더 도전해보고싶다고 하셔서 발씨름이 이렇게 미치기적으로 센 사람이 있다니까 타고난 사람이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준비 자세가 안 매운 자세네 아니 한번 더 할까요 0.5초 정도 걸리는데 자 2연승 2연승 자 우리 다음분 이야 사망여우 같구만 아니 이거를 입고 오려면 입고 오는가 아 이게 나중에 또 추울 수가 있긴 한데 정말로 자 두분이서 대화좀 해보세요 우리 대화 좀 나눠보세요 영어를 못해서 이집트, 사라 이집트, 사라 모하멀, 사라, 아라 싸우시면 안됩니다 싸우시면 안됩니다 형님 지금 얘기하러 나오신거죠? 네 손을 좀 드셨는데 빠르게 모나게 하면 안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좀 드셨지만 어? 지단? 화이팅! 자 우리 준비! 이름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원대 만도 만도 만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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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팔씨름 갈게요 준비! 시작! 4연승이죠? 3연승 3연승 오 오 그리고 이렇게 많으신 분이 나오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맞아요 이게 몸무게 비례도 있겠지만 그래도 팔씨름 자체에 원래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자 갑니다 오 아니 잠깐만요 우경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왕 거제폭격기 등장해요 오 지금 4연승 지금 4연승 4연승이고 이기시면 5연승입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근데 이 분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약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자 손잡으시고 자 원래 왼손잡이예요 원래 자 잠시만요 좀 틀어졌는데요 제가 잡았을 때 네 자 동무 준비 시작 찍었나 어 체크했습니다 어 5연승 하셨는데 도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심연승 하시면 일단 5연승 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받으시고 심연승 하시면 저희가 반품을 해드릴게요 형 이쪽이 풀어줘 뭉쳤다 어 어 형님 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욕하지 마시고 와 존나 세다 이런 단어말고 어떻게 아주 세다 엄청 세다 와 와 진짜 이분 여러분들 천재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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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아 누군 와 어우 phrases 어 다시 다시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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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다쳤습니다 아 해도 됩니다 오 제발 이겨주세요 저새끼 이겨주세요 저새끼 이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인터뷰 잠시 아니 어디사는 몇살 누구시죠? 목포사 전민수입니다 나이가 스무살입니다 오 제발 이겨주세요 자 야 개쎄다 아니 유도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입니까? 유도하세요? 아 유도하시네 유도했기 때문에 셀 수 밖에 없지 여러분 유도 좀 많이 해주세요 유도 스포츠 무술 부드러운 강함제압한다 유능재강 자 준비 시작 잠깐만요 이 분은 방금 쥐고 계실때 존나 세다 말해서 이겨실 수 있어요 존가라는 단어 쓰시면 안돼요 7연승 자 7연승 왼손인데요 왼손은 조금 15연승까지 한번 해볼까 15연승까지 한다고요 아 이형님 아니 여기서 내한테 한번만 해보면 안돼요 네 진짜 세시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 세요 이거 타고났어 아 더이순 진성 와 와 지금 몇연승이 7연승 10연승 만약에 이분이 지시면 다음 선수는 이분입니다 와 왼손입니다 왼손요 잡아봐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자 그리고 일보 듀오 조금만 나가주시구요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그런거 상관하시면 안됩니다 저번에 그런 분 계셨는데 절대 옆에 계신 분 만지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미쳐 잠깐만요 이 분 옷에 너무 많이 묻었어요 형님 건드리지 마세요 엄청 무서우신 분인데 정세 가시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형님 지금 형제 8연승 형님 기분 안좋으시면 풀어주세요 형님 오 야 근육봐봐 와 몸이 예? 예생이 아 참가 요새 하시면 돼요 예예 무섭게 생겼다 자 근데 입은 진짜 세요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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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연승 8연승 형님 번호주세요 형님 번호 받아야돼 폭바탕이 없다 와 형님 형님 계속하실거에요 형님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열로오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야 근데 많이 하셨잖아 7연승까지 하셨으니까 많이 하신겁니다 진짜 자 다음 하신분 나오시면 됩니다 오 야 페이스가 엄청 좋네 아침으로 3년정도 3년정도 몸이 너무 좋으신데 자 이 형님도 여쭤봐주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운동 안하시죠? 네 오케이 대충 하시는거 아닙니까? 우선 여기 경기 보고 이기시면 하도록 예 시작 내가 나갈게 와 이현승 형님 뒤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제발 여기로 들어오지 마시고 절로 나가주세요 절로 가셔야 돼요 저기로 가시면 돼요 지금 이현승입니다 이현승 이분 지금 별로 기분 안좋아 보이시거든요 아 이현승 손목 조금만 빌게요 잠깐만요 아직 시작하는데 자 손목 조금만 빌게요 준비 시작 와 와 와 진짜 세시네 와 대박입니다 아니 반신 배우셨어요?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반신이 어디서 아 아 부산분이 아니시네 아 부산하람이 오케이 3연승째 자 3연승 여기서 조금만 듣고 오케이 자 여기 딱 됐죠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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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분 이 손 덫 example 아니 이거 다시한반만 제가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놓으시면 바울 manera 바울합니다 이거 밟ount에 빠지면 안되고요 다시한번 더 준비를 시작!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아예 없어요 경기하는 도중에 상대방을 도발하는 단어로 쓰시면 안돼요 씨름 저도 씨름이긴 놈입니다 씨름이긴 뿐입니다 목걸이 팔찌 잠깐만요 자 이 팔꿈치 한 번 맞으면 한 번 더 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웃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준비 시작 잠시만요 이쪽으로 다니지 마세요 네 잠깐만요 이 형님 이 형님 진짜 세요 센거 센데 저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님 이 형님 누가 하시길도 되나요? 하임비아 이쪽으로 하세요 저 뒤로 저 뒤로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와 이사람 여러분 이 분 저한테 씨름 이기신 분이에요 아시죠 세기야 네 옆줄이 나온다 네 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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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왼손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잠깐만요 엉덩이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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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여러분 엉덩이 맞지 가 아이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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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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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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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세요 형님 시작됐나 크게 해드릴께요 자 형님 자 여러분들 한시간만에 하시는거에요 한시간만에 하시는거에요 어 형님 쉬는 안됩니다 형님 우와 약간 여포형님 좀 닮으셨네 힘이 느껴집니다 손목 준비 시작 와 저 왼손 한 번만 자 뒷중으로 와 이 형님 지금 이 형님 한 번만 저 형님 제일 셀 것 같다 와 왼손 저 가자구요 씨름도 졌는데 발 씨름도 지기 싫습니다 와 진짜 빠르고 국내세네 4연승요 자 손목 시작 준비 시작 우와 아니 이거 손 놓으셔가지고 진거 아 에이브 파울 아 파울 어 형님 아 한 번만 더 하세요 아 왜그러면 방금 팔이 진짜 이만큼 벗겼어요 그래서 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면 멈춰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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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이 화이팅 준비 화이팅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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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야 복근 있으신지 한번 야 복근 없어요 시작 아 잠깐만 시작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자 이걸 비올지 잠깐만 세기가 조금만 이러면 아니 근데 다칠 경우가 있어 어 나 온박 있어 어 괜찮은데 잡아야겠다 자 다칠 경우가 있어 자 와 잘생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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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다 발꿈치 바꿔야 돼 발꿈치 바꿔야 돼 와 와 와 이 사람은 이 타úc새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두 분 다 싸우실 수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잘생기셨는데 힘도 세시네. 그리고 눈빛 교환 2초 이상 하면 안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야 이영님도 예사로 짜는데 형님 악취는거 좀 상관있어요. 너무 세셔가지고 잠깐만요. 친구분이십니까? 친구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친구분 자랑 안하네요. 친구 자랑 안하네요. 빨리 신으면 덩치로 하는거 아닙니다. 이 형님은 몸이 엄청 예쁘시네. 다리도 얇으신데 엄청 세시네. 자 준비 시작! 형님. 놈을 드셨어야 되는데. 딱 5년정까지만 하고 이 분 개인적인 사진이요. 형님 지금 한번 드시는게 좀 좋으실던데. 근데 모르는거에요 또. 아니 헬스장 홍보좀 하세요. 어디 헬스장입니까? 제주도 사람이에요. 혼조없어 예?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형님. 부산 왜이렇게 무섭냐. 아니에요 형님들. 아 여기 잠깐만. 자 형님 방금 이렇게 하시면 상대바치에 다치셔야 돼요. 자 사연승. 자 이런생각 한번 더 오실게. 자. 오. 아 여러분들. 이 분은 제가 말에 좀 상관하겠습니다. 왼쪽이 잡으세요. 야. 부서원 형님이 오셨습니다. 네. 아까 이 형님 동생한테 졌어요 벌써. 제가 준비 시작하면. 이 형님 동생한테 졌어요 벌써. 이거를 제가 묶여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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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까 오셨으면 진짜 심연승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분이 제일 수 있어요. 우와. 짝나게. 야. 한 번만 더. 한 키. 하시겠습니까. 8개 짜리세요. 자 하시게요. 우와. 형님. 1분에 남성분 나오셨어요 갑자기. 난초를 두 개를 푸셨습니다. 난초를 두 개나 푸셨거든요.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여기. 형님. 손목 조금만. 손목 조금만요. 오케이. 형님. 손목 조금만요. 준비.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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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와. 우와. 우리 헬스보이 형님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 우와. 우와. 너무 손을 끌고 안 돼. 자 형님. 예.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와. 우와. 자. 다음 하신 분 나오시면 됩니다. 여자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형님. 여자 챔피언하고 고맙으세요. 우리 여자 챔피언 5연승 하시면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우리 보내드릴게요.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하. 여성분 한 번 해보세요. 여성분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진짜 한 번 해보세요. 인정만 해보세요. 내 친구 나오세요. 괜찮아요. 한 번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영아님 나오세요. 한 번 해봐. 어. 야. 이 형님. 주윤발입니다. 이쑤시개. 우와. 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구경하시네요. 여쭈어! 잠시만요. 여성분입니다. 한 번 해보실래요? 정말 재미있을건데. 팔행위는 없습니다. 여성분 하실 분 나오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우리 BJ분이 잡도록 갈게요. 여성분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택배비 안나오게 그냥 드릴게요. 여기서. 웃으신가요? 없네요. 여성분들 하면 좋죠. 시청자도 많이 나오고 갈건데. 여성분 나오셨으니까 남자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한번 해보세요. 아 예 해보세요. 아무도 해보세요. 인터넷좀 하세요. 자 우리 두분은 연인관계시죠? 네. 얼마정도 연인을 하셨는지. 2년정도 하셨고. 남자친구의 매력. 귀여워요. 귀여웠다. 키가 커요. 키가 크고 귀엽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매력. 엄마같다. 엄마같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이 기억나는 마음으로 귀엽다. 잠깐만요. 엄마같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네. 제가 연하다 보니까. 몇살 연하? 두살 연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두살 연하인데. 네. 영상인데. 파이팅. 두번 오늘 뭐. 소전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학교에서. 여기 부산사람이 아닌데. 다른 지역사람인데. 장거리. 부산에 와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동거. 우와. 파이팅. 자. 우리. 자. 이 영상은. 야. 상만이 형님. 상만이 형님. 상만이 형님. 상만이 형님. 어. 저 보러가세요. 예. 그리고 여자친구니까. 그 말은 두 개로 아홉십니까? 아. 졸라 건방지네요. 하하하하하. 어. 집에 개쪽이거든요. 야. 하하하하. 야. 우와. 매력있으시네. 어쨌든 뭐. 남자랑 여자랑은 뭐. 예. 이분들. 나오시면서. 시청자 500명 빠졌어요. 예. 오. 이쁜 여자 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형님. 하세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요건 한번 할까요. 같이. 요건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팔씨름 하신분들 들어오시면 되니까.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들어오시면 되니까. 왼손 짜비로 왼손 짜비끼리 제가 붙여드릴겁니다. 오른손 짜비. 오른손 짜비끼리 붙여드릴께. 항상 들어와. 우와. 와. 잘생활해. 와. 왼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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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자, 여기 눈물 조금만 끊어주세요 시작! 괜찮으세요? 괜찮았어? 아, 너무 세겠나? 아, 팔시험 영화보니까 너무 세졌네 저 친구한테 정확히 걸고 오세요 봐봐 오른손이야 오른손 최천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다 가능합니다 50만원 중고 샀습니다 더럽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폭격지입니다 정성은 귀찮은데 정성은 귀찮은데 정성은 귀찮은데 시작! 와, 대장 벗어! 대장 벗어! 영화보는 미칫다는 거예요 와, 미칫다 아, 예, 온손이요 저 온손이요 잠깐만 형님 오조개가 여덟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아, 배우셨는데 배우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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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셨죠? 아니요 그런 거 같네요 저도 네, 잠깐만요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줘야 될 거 같긴 한데 형님, 여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딱 잡혀야 될 거 같은데 손 잡으시고 이게 보여야 돼요 기아 씨 보내주세요 저 봤어, 8천 제가 8천에 봤어요 살이 많이 섰죠 여권인데 또 분호 간다 내가 네 잠깐 말씀해주세요 시작! 네 오, 오케이 오! 제가 여보, 여권 다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도 한 거 아니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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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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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방금 이렇게 빼주신 형님 사진 사진? 우와 알겠다 자 2연승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2연승! 어? 남성분! 아니 남성분! 잠깐만요 행주 없나? 잠깐만 여러분들 저 이거 받았어요 하지만 요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먹을게요 저랑 함께 오자 우리 어? 안살 이게 어차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깐 근데 여자는 조선 아닌가요? 제가 그정도가 어차피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아 그냥 못이키잖아 남자는 조선인데 예 고생할게요 아 진짜? 만약에 이기면 제가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번호 주셔야 돼요? 자 밀! 시작! 시작 우와 아 와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 형님 번 좀 받으세요 화장 보내드려야 되니까 신경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하하하하 화장품은 남자친구가 다 쓰면 된대 알겠습니다 저도 여보 됐습니다 자 현재 2연승 여성분들이 안 나오셔보세요 잠깐만요 하하하하 여성분들이 안 나오셔보세요 하하하하 하실대요 하시는거에요 여성분들 하실분 여성분들 하실분 나오세요 여성분들 하실분 나오세요 여자네 여자라고 해보실분 형님 아까 보셨어요 어 영광입니다 하하하하 여성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잘 안나오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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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폭격기 3연승입니까? 4연승입니까? 면순 쪽 치겠습니다 빨리 안 꺾었으면 졌다 됐나 세네 거제폭격기 3연승 왼손하면 안되나? 왼손으로 가시죠 오른손 등집이 엄청 귀여우시다 몇연승이죠? 3연승했습니다 3연승 3연승 4연승입니다 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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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4연승 마지막 마지막 덕천이 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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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승 4연승 5연승 5연승 4연승 5연승 5연승 여긴 여잠만 신고하면 되겠는데 안녕 자 여러분 왼손 하실 분 뇌상에 나 봐볼게요 왼손 하나 하나 네? 방송 볼게요 창원에 와주세요. 창원동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손 없습니까? 왼손 저 왼손 할래요 오케이 자 여러분 80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저도 잘 나갈까 너무 세요 아 아닙니다 엄청 세신데 자 왼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서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압입니다 한번 하고 가자 어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만 좀 치워주세요 형님 손잡아 보고 오셨어요 아니 손잡아 보고 오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인복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홍국이님 이겼을때 8점 해달라고 이긴 분 승 이렇게 해달라고 시청자들이 그러시네요 시작 와 와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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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세시네 행위 계속하세요 안하고싶은구나 엄청 세시네 자 이형님 액션이 좋으신 형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다섯판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추천지게 사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추천 거의 안누르네요 네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오 맛있었어요 또 진짜 이야 와 와 엄청 세시네 와 세시다 하시면 됩니다 넷판만 안남았어요 하시면 안좋아 자 몇몇 안남았습니다 하하하하 한국맞아 한국맞아 15900원짜리 와 야 야 너무너무 시키시면 안됩니다 잠깐 잠깐 형님 지금 이런식으로 시키지 마시는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좋네요 하하하하 예 어 아 일본군 어 셰페 오케이 어 나오세요 네네네네 어 아 이 친구 참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친구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친구가 이거 사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한국에 1분입니다 자 화이트 준비 메디 황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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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츠카르사마데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오츠카르사마데시다 야 이 새끼 일본은 너한테 맡겨야겠다 일본가서 버스킹한다 아하 아니 그 말이 맞아 예 맞습니다 근데 답변은 안하던데 아 했어 오츠카르사마데시다 오 오 오츠카르사마데 으아아 야 자 일본가자 일본가자 진출하자 우리 자 이제 없으시면은 여기서 계속하시네요 아무리 네 오연승 형이 하세요 오연승 오 오 오 일본 대학교 2분까지만 오연승 응라이벨까지만 할게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거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네 남자요? 예예 오연승 막수 예 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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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시작 이제 hurry 그래 격 wanted 찢었어요 아프시면 안 tat 네 지금 일단 이분은 우연승을 달승에 하셨는데 우연승인가요 우연승 하셨고 이분 끝나면은 마무리 하는걸로 이 분 끝나면 마무리할게요 아프시면 좀 쉬셔도 기다 하시면 돼요 시작! 8연승! 8연승요? 9연승! 9연승! 반칙이라고? 어디가 반칙을 때예요? 뭐가 반칙이에요? 반칙이 아니에요? 이 포스예요? 반칙이 아니라 이게 기술이 있어요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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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못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화이팅! 우선 8연승! 오늘 7연승까지 왔다 합시다 자 동목! 동목! 동목 빼고! 동목 빼고! 오케이 준비 시작! 야! 9연승! 9연승!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8연승은 마지막군! 아니 이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주전이 있으신데 다음에 한 번이에요 아 이거 다음에 한 번만 타고 가야겠어요 자 손잡으시고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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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빼시면 안됩니다 잡으시고 준비 시작! 와! 아! 자 10연승 하셨습니다 일단 10연승은 하셨어요 여기서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판 다짜 이제 마지막으로 야! 나스다운반! 자 이 분 한 명만 하고 자 이 분하고 나중에 저 분 마지막으로 할께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바쁘시면 안됩니다 진짜 세시네 이 분 와! 아까 있으셨던 분 네 있으셨는데 준비 시작! 와! 우와! 11연승! 오! 자 마지막! 괜찮으십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아! 잡으세요 일단 손목은 제가 핍입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말라고? 내려오세요 준비 시작! 에버파울! 오! 에버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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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나오시면 안돼요 오! 아! 지금 이 분은 지금 솔직히 좀 힘들긴 힘든데 마지막으로 생각 자세 처리갖고 뭔가 어깨가 좀 나와야돼 일자 오! 자 슬기야 이거 밟아줘야돼 자 슬기야 이거 밟아줘야돼 8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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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분은 힘이 많이 빠지셨어 12승이거든요 12연승 11연승 예 아! 제미 박산만 보내주십쇼 오! 네 컷 여행 하여행 월 25 핸드폰 방송 주소 마무리 일단 해보실본데 해보시라 하고 자 형님 어 야 치아야 치아 아이가 야 이거 많아 형 제 동생 치아왔네요 치아 야 산아 지금 뭐고 단띠가 빈티 우리 치아가 준건데 너 좀 왜 안주노 아 저 이거 오늘 나왔어요 좀 주라이 치아 저 띠가 갈 때가 어 안녕 오케이 치아야 열심히 하고있나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라이 네 형님 돈번호 루트 좀 빨리 주고잉 11연승 연락처 가면 왜 안받냐 11연승 그 형이 왜 연락처 안받노 아니 너무 빠르게 가시던데 아 그래 그래 그냥 그냥 너무 빠르게 가셨어요 사실상 연락처 형님께서 안주셨으니까 우리가 까먹었잖아 뭐 어차피 연락처 받아봤자 상품 보내드리는거고 하니까 아니 형님 어떻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제가 룰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아니 형님들 오늘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하리슈도 안올라갖고 안올리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오늘 방송을 차분히 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청자 오늘 또 많이 찍었죠 네 많이 찍었습니다 시청자도 많이 찍고 어 여러분들 문성희 센터장님이랑 이제 센터장님 안하고 저희끼리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좀 룰이라던지 그런거 부분에서 좀 잘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거 좀 이해해주시고 예 프로분들이 보시면 어 모자란 점이 너무 많을거에요 저거 저거 또거 저거 또거 하실건데 저희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디가서 배우든지 심판 배워오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예예예 집가서 나중에 방송 딱 켜야죠 예 상품이 없는게 좀 아쉬운데 상품 5연승 하신분들은 보내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주는 할 때 제가 들고 올게요 상품을 예 오히려 그게 더 좋겠다 그렇지 실시간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예 그리고 뭐 10연승하면 문화상품권 한장 정도 예 이거 여러분 어 뭐 여러분 저희도 뭐 돈벌려고 하는거 맞죠 솔직히 말씀 맞는데 네 좀 더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발신 버스킹 할거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형님 네 우리 오늘 일이 끝나고 뭐 바로 집에 갑니까 형님 아니 뭐 좀 간단하게 뭐 커피 한잔 드시죠 커피 한잔 하던가 네 상품 부분만 보완하면 좋겠다 오케이 원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드백 좀 많이 해주세요 방송국에 여러분들 추천 즐겨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구요 어 다음주는 좀 더 좀 더 준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부산 서면만 할게 아니고 네 서면보다 조금 유동인구가 적은데도 가겠습니다 어 그럴테니까 어 여러분들 팔신 버스킹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팔신음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네 팔신음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구요 네 팔신음 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뭐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저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안에서도 초보자들 상대로 그냥 일반인들 상대로 이런 팔신음 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 이런 컨텐츠를 하는거고 프로 대 프로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끼리 하면은 솔직히 배울 점은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알아서 이 일반인분들 우리 시민분들 이렇게 만나서 좋은 취재로 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장소는 변경하지 마시지 홍대 노래방처럼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카톡 답대해주세요 아 알았다 새끼야 좀 그만해 저요 오늘 쉬은게 아니고 어제 쉬었어요 뭐 예 여러분들 우리 9번 출구 형님 방송을 좀 넘어오세요 우리 방송 종료하구요 제 방 열혈 형님 9번 출구 형님인데 소통 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방송 여기서 종료하구요 집에 가서 방송 키고 우리끼리 얘기도 좀 하고 하다가 여러분들 집에 갈게요 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준비 확실하게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벅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흥국입니다 설기입니다 설기입니다 어 으에 으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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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